아, 나가달라는데요? 아, 나가달라는데요? 갈등하겠다 고장 고장 방송 시작하자마자 바로 알람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들어가도 싫어서 와, 정성향 아닌? 그렇게 볼 정도면 그래도 단골 팬이시네 조회수 와 6 지금이다 프레이 반샷 반샷도 프레이 반샷 하이브 플레이싱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, 뭐야? 옆에 나오겠다 이거 가급 너무 심한데? 1창 1 반샷 아직 안 돼 안 돼 상골 조심해야 돼요 상골 있다 상골 둘 샀다 상골 자 1창 한 번 더 3 2 1 고 이번엔 없네 개미폭 삥삥삥 2창 폭... 안 맞았나? 2창 폭... 반샤 깎아 나오시네 그냥 아 벽 맞았다 반샤 조심해야 돼 우리 피드 형님이 가져주셔야 되는데 반샤 했다 반샤 드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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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셰프 3박 셰프 3박 없나? 없는 것 같은데 2층 누구야 2층 큰작 둘 큰작 둘 2층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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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미션만 생각할게요 이연막 이연막 바로 깡 이연막 하나 첫 핀 두개 핀 하나 핀 두개 어우야 죽을까 어 옆 저사람 폭염이다 움킹식냄이 다시 밀린 것 같은데요 다시 밀린 것 같은데요 다시 밀린 것 같은데요 내가 내려가게 좀 아 자꾸 나오니까 여기 공기네 큰 데이터가 여기 나이스 와 갈 데가 없네 자꾸 나오니까 짝대기같은데 안 밀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 짝대기할게요 네 짝대기할게요 너무 밀린다 이거 다임만하나 자 매직빙하나 두개 짝대기 포가망간데 자 더 나왔다 짝은 없는 것 같은데 아 아 뺐잖아 저 피하나 짝대기 있었나보네요 타깝다. 샵타임 하나. 저선방 하나. 샵핑 2개. 샵타임 하나. 5분전 양양. 옆전방 있거든요? 샵타임 하나. 샵타임 하나 없나? 옆전방 뛰고싶은데. 몸빙이야 이거. 울빼서. 옆전방 옆전방 갈래. 와 아무도 전진 안하네. 샵타임 하나. 샵타임 하나. 아 나 진짜. 샵찌. 샵타임. 샵타임. 여러 FILM language. With plywood. Style. ранее. 터뜨려 차 잘못 안들어 이거 할거에요? 여기가? 이 아나 핀드위에 작돌 작돌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일단 10킬씩만 만들죠 2연막 바로 깡 삥 두개요 연막 하나 나이스 옆허가 하나 옆허가 하나 옆허가 두개다 옆허가 나온다 후레이다 후레이 아 후레이 간다네 그냥 셔터 매직빙 바로 두개 깡 매직빙 하나 아 흔들린다 빙 하나 더 5분전이나 다 양념 살 때랑 진짜 저것도 양념 개피 큰 살 때 아 2층까지 그치 너무 많아 너무 2층 2층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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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 다 있는데 많구만이 무엇이 옆허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에어 아 뭐야 나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 저간 울게냉게여 울비 울비 하나 아 여기여기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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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크차관문 자간자간adian 수나순 أو겨 할게 도겨 그래 나 짝대가 안줘 싹대가 안좋아 나이스 모니 카츠입니다 혀타 포가다 여보 없어요 일단 혀타 작업온다 아직 없음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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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바나 여바나 적배아이드 여비에요 여기 갔는데 왔다 쉐어터들어 잡았음 와 갈림 뭐야 와 큰통 객피 형 큰통 라스트 큰통 큰통 거의 대피일거에요 개피 우리 셔터 삥깎다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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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갓 갓삭히고 갓삭히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모델 모델 오 어 어 아 큰 뒤도 뚫렸네 여기 가면 울비로 가면 안 돼요 큰 뒤도 뚫려가지고 뭐야 저 사람 셔터 있네 아 이거 못 가네 잡게 딱 계산 계산 하나 배 꿀베 하나 오히려 오히려 뭐다 좋다 몇 킬 남았지? 14킬? 오케이 개구 탄발인데 여보는 없어요 일단 우리 셔터 나가신다 안 돼 나가면 안 돼요 아 샤핑 돌아왔다 형 셔터 조심 옆이나 셔터 조심 큰 뒤도 왔나 본데 셔터 안 보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자리가 다 이상하다 팔돈 트럭 이상한 애 들어갔네 옆 조심 이거 옆이다 옆 옆 옆 옆 옆 옆 이거 옆이에요 옆 큰 돌았다 큰 돌 큰 살들이 있어요 큰 살들이 있어요 큰 살들이 있어요 뭐야 뭐야 이거 어? 방송 오는 것 같은데 대게 대게노? 미션을 반시하나 미션을 반시하나 핸드폭 하나 근데 여기 있는데 아 렉 뭐야 렉 아 렉 렉 걸렸어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큰 뒷 아니구나 와 큰 뒷 진짜 많이 온다 아 한 번 더 컴온 대구 아냐? 아 큰 뒷 쫄려가지고 아 아 아깝다 창문에서 먼저 쏠걸 했네 역전 갑시다 역전 가면 돼 형 7개 밖에 안 남았네 하면 됩니다 역전하면은 이거 형 7개 그냥 해요 진짜 셔터 그냥 큰통 뚫려둔 셔터 붙게 걸려 우리 개 돌려놓어 개 돌려놓어 3차디 하나 있거든요 나와주세요 하나 더 있다 개구조심 어디야 이거 작동적이네 아 아 안돼 아 여기 내 킬인데 나이스 나이스 3킬 충분해 충분해 또 나간다 아이고 형님들 안돼 안돼 근데 다 돌렸네 야 이거 셔터 안보여 셔터 옆조심해야돼 큰돌 들어왔다 큰돌 설때들어 킬 킬 킬 킬 야 이래된다고 핸들이 고장단 에이톤 들어간대 아 나가달라는데요 강퇴당했다 어 발을 잘렸어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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